제가 그걸 함으로 인해서 시킹이란 별명도 생기고 프로그램도 하시고 프로그램도 생기고 진짜 감사한 저의 인생의 터닝포인트이긴 한데 우와! 진짜야! 말이 된다고, 이게 뭐야, 이거? 30초 안 됐어, 이거 아직 안 됐어, 아직 안 됐어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다 이러다 곧 겨울 오겠어 요새 계절 하나가 삭제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름, 겨울 약간 진짜 트렌치코트 같은 거 입을 게 한 2주밖에 안 돼 이러다 곧 여름 오겠다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저 또 맞네, 저기 아닙니까? 저기지? 저기이네, 저기이네 아니, 근데 여기가 말이야 분위기 너무 좋잖아, 옛날 느낌? 강남 안 갔대 강남 느낌보다는 아까 타임머신으로 돌아가서 맞아, 맞아 1980년도, 90년도 이런 느낌 나잖아 약간 뒤에 보잖아요? 어, 어 메뉴의 다 시장 이름이 달라요 그렇지, 그렇지 원래 재래시장 가면 이렇게 다 이렇게 있잖아 경수산시장에 무뼈닭발 평화시장에 똥집튀김 신천시장에 돼지껍질 그 시장마다 제일 유명한 메뉴를 여기서 오면 먹을 수 있는 거네요 응 어 이거 모든 걸 계승해왔고 느낌 자체가 약간 벤치마킹 벤치마킹 킥 permission hey Wayne B B B C B C B B C C C C C C B C C C C 키드롬 페이스 키드롬 페이스 키드롬 페이스 키드롬 페이스 키드롬 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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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약간 이종격투기 이런 거 하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음식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걸 전수 받으신 거예요? 제가 원래 서울에 살다가 대구로 이사를 갔어요 그중에 충격받았던 게 우동하고 굴고기를 같이 먹는 거죠 먹어봤는데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하 지역분들은 많은데 그분들한테 이거를 좀 알리고 싶다 그 결심으로 해서 거기 가서 배워서 오신 거예요? 그렇죠 우동이 저희 우동은 일본식 우동이 아니고 한국식 우동인데 이게 가락국수라고 해서 가락국수 아시죠? 가락국수 우리 옛날에 그냥 기사식당 밥 때 24시간 하는 그래서 팔던 가락국수 그렇죠 그 국수의 우동이어야만 굴고기하고 가장 잘 어울릴 겁니다 그래서 한번 드셔보시고 평가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동 나왔습니다 확인해봅시다 어? 젓가락 사이 긁기네 약간 잔치국수 같겠네 우와 비주얼 뭐야 이거 불고기 아 이게 확실히 연탄 불고기니까 냄새가 냄새가 다르지 그러네 예전에 우동 한 번 해봤잖아요 네 뜨거운 우동 13초 λ 라면 먹을래요? 좋아 어? 어?? 어?? 어ging 어... 어...? 그렇죠. 다른 메뉴를 못 먹는다고? 아, 불고기를. 아, 이거 냄새 지기는구만. 갑시다. 하시죠.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야, 갑자기. 장관입니다, 장관. 장관인데. 아니, 북성로 지금 우동하고 불고기 얘기하다가 지금 그거 제껴놓고 지금 우동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누구부터 해요? 처음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진 사람이 처음. 진 사람이 처음. 처음 안 좋아요, 이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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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바위보. 가위바위바위보. 다나카 처음. 처음. 누구부터 좀 알려주십시오. 이게 사람마다 다르지. 나는 안에서 막, 이 안에서 누가 막 당기거든. 그냥 삼켜요. 삼켜요. 삼키면 안 돼. 꼬꼭 씹어먹어, 꼬꼭 씹어서. 뭐 좀 몸풀고. 와. 시작. 오, 잘 먹네. 오, 빨라. 하나. 일단 입에 넣는 게 중요한 건가 아니면 씹는 게 중요한 건가? 씹어야, 씹어야. 3초 지났어, 3초. 아니, 3초 지났는데 두 그릇을 못 먹으면 어떡해. 나 큰일 났어. 다시 나왔어. 나 큰일 났어. 다시 나왔어. 다시 나왔어. 10초. 나 큰일 났다.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10. 9. 8. 10. 6. 5. 4. 3. 2. 1. 땡. 두 그릇 반. 두 그릇 반. 자, 네 분. 준비는 넘기고. 오버 안 해도 돼. 알겠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래. 준비. 시작. 꽤 빠른데. 어, 뭐야. 꽤 빠른데. 어, 뭐야. 벌써 한 그릇. 어? 형, 한 그릇에 10초 걸렸어. 그렇지, 그렇지. 집어삼키긴 해. 눈물이 나. 뭐라고? 눈물 난다, 눈물 난다고. 그렇지, 또 그렇지. 아, 이게 안 넘어가는구나. 안 넘어가, 안 넘어가 이게. 아, 이게 3초 지났어. 쉽지 않지, 쉽지 않아. 그래, 느껴봐야 돼. 안 돼? 어, 알겠지. 힘들다니까, 이거. 15초 남았습니다, 15초. 아, 네 분. 오! 세 그릇! 안 돼. 세 그릇! 조금만 더 하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6, 5, 4, 3, 2, 1. 세 그릇이야? 세 그릇, 세 그릇. 오, 네 분 세 그릇. 오, 세 그릇. 아, 이거. 절대 안 돼? 진짜 안 돼. 오, 여기 서니까 떨리네. 아, 조심해야 돼, 이게. 조심해. 저는 뭐 천천히, 편하게. 그럼. 준비! 시작! 오, 맛있어 보이네. 20초. 느려졌다, 느려졌다. 오, 그렇다. 25초. 아, 이거 빠른데? 아, 이거 깨끗하네, 이거. 뭐야, 이거. 오. 시간 많아, 시간 많아. 45초, 야. 이게 한 번 온다, 이게 한 번 온다. 왜? 오, 세 그릇. 15초. 야, 지금 현재 1등이야, 1등. 10. 9. 8. 7. 6. 5. 5. 4. 3. 2. 1. 오, 세 그릇방, 세 그릇방. 세 그릇. 좋아. 야. 그렇지? 안성껴죠. 안성껴죠, 안성껴죠. 나도 얼마나 기대를 하고 있을 거야. 아... 한쪽 오케씩 하자.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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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옛날, 옛날만큼 그렇게 좋지 않아. 장군, 출정 시간입니다. 뭐야, 이거 멋있어. 가자. 와, 멋있어. 떨려, 떨려. 영광입니다. 지금 손님들 다 지금 왔습니다. 여기 오신 다른 손님들 변경하고 있어. 눌러줘. 간다, 간다. 시작! 뭐야, 이거. 끝이라고? 끝이라고? 뭐야, 이거. 끝이라고? 진짜로? 와, 정성이다, 정성이다. 진짜, 진짜? 셋! 뭐야, 이거. 오, 진짜? 넷! 우와, 진짜야? 말이 된다고, 이게. 뭐야, 이거? 30초 안 됐어, 이거. 아직 안 됐어, 아직 안 됐어. 2, 4. 1, 2, 3. 우와! 여섯!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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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초! 오, 소리, 소리. 우와! 10! 9! 8! 7! 6! 5! 7! 6! 어떻게 보면 저의 터닝 포인트이긴 한데 시킨이라는 별명도 생기고.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야, 갑자기. 이게. 5! 4! 4! 2! 1! 에이! 와... 와... 알을 떠나서 이제는 안 되네. 진짜 거짓말을 한 12그릇 이상 먹을 줄 알았거든요. 이제 나이 먹어서 안 돼. 소화력이 떨어졌어. 오늘 아홉 그릇 드셨죠? 와... 형 몇 그릇 드셨어요? 저 두 그릇 반 먹었어요. 내가 세 그릇 반. 형 먹었어. 세 그릇. 우리 다 합치면 아홉 그릇이거든요. 그래, 그러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김치야. 근데 뭐 난 김치 뭐 옛날에 이렇게 해서 먹었는데 뭐. 라멘이다. 야! 음... 음... 진짜 그 뭐라고 그러지? 연탄 수위에 그 냄새가... 음... 어때요? 고기부터 먹으니까 어때요? 연탄 수위에 그 냄새가 확 나요. 아, 올라오는구나. 아... 맛있다. 불향식품이네. 불향... 불향? 불향식품. 불향식품이야. 간장에도 한번 이렇게 해서 찍어서. 양파랑 양파랑. 고추랑? 고추랑 해서. 고추랑 해서. 면하고. 아유, 맛있다. 찍어야 돼? 찍어야 돼요? 찍고 고추 하나랑 같이. 고추랑? 양파. 양파 집어가지고, 양파 집어가지고. 오, 맛있겠다. 이야... 아, 이거... 오, 맛있어. 아, 국물 맛있다. 절대 안 짜요. 그렇게 먹으면... 이게 뭐 짜지? 안 짜요. 진짜로? 이렇게 먹어도 안 짜요. 에이. 진짜 안 짠데, 이거? 짠데, 뭐... 아, 별로 안 짜. 안 짜 진짜 안 짜. 한 맛이 나는데? 한 마구 안 짜, 한 마구. 한 마구 안 짜, 한 마구. 아, 설마한테 비법을 계속 받아야겠다. 형님. 네. 진짜 이거 비법도 계속 받아야 되는데. 아, 그래요? 아니, 왜 그러네. 이건 런탄불에서 한 거예요? 예, 예, 예. 그래서 향이... 그래, 맞아. 이런 향이 나네. 직과로 해가지고. 직과로. 아니, 이거 좋네, 진짜. 이거 뭐 한두 끝도 웃겼는데, 이거 앉아있다가. 아, 예. 한두 끝도 웃겨줘. 뭐. 아, 아흔. 와.... 또 진수 성찬이야. 이건... 잠깐만, 여기 사 회님. 회사님, 이거 각 시장별로 제일 인기 있는, 그죠? 제가 먹어보실 시작하고 가장 화려한 라인업입니다. 아주 화려하잖아요. 진짜 완전.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거 이제 저희 먹라면 어떻게 되나요? 시작. 포로로. 어우, 야, 그렇지. 임영웅. 이수교는. 륜상, 륜상. 또라이몽.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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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지. 마리리몬노. 고수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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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털도 사. 아, 모털도 사? 배추도 사. 배추도 사. 아, 배추도 사. 배추도 사. 정국. 어, 백, 백, 백랑천장은. 백랑천장은. 백정원을. 백남천이 뭐야? 잠깐만, 잠깐. 순간적으로. 백남천이. 백남천. 아, 이거. 백정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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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바이. 강백호. 지은, 지은 발. 구석은. 오, 야. 오, 야. 오오. 오오오. 이혼. 교수님. 오오오오. 이혼. 오, 현경. 오오. 바이 바이. 이름이 N인가, N? 뽀뽀하길래 아는 줄 알았어요. 오케이, 그럼 우리 물 걸고. 우리랑 저거 메뉴 두 개나 합시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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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가야지 소스. 재미있긴 재미있었다. 오늘 머거쇼 시즌 2. 환상의 짝꿍 빈털터리로 마무리. 잘 털렸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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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거 한번 먹어보자 저거. 여기까지 왔는데. 다나가 다나가. 나도 껍데기 먹고 싶었어. 야 이것도 런탑 불만. 뭐였지? 너무 맛있다. 맛있어요? 이건. 껍데기가 엄청 쫄깃쫄깃해. 어묵. 어묵 맛있네. 이 소스인가? 진짜 신기한. 없는 맛이야. 여기 맛있네 진짜. 너무 웃겨. 너무 웃겨. 너무 웃겨. 감사합니다.